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앞에 두고만 조심하실게요! 앞에 지금! 하와이! 너무 너무 풀면 좀 다리야! 자 잠시! 저희 정리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불러서 한참 더 외쳤지만 2h 위가 지금 2h 위에서 2h 위에서 불러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10m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불러나는 분들에게 제가 사진 찍고 포함하시는 기회에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첫번째 미션! 10m! 아 근데 10m도 불러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미리 추첨을 좀 하겠습니다. 박천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들어주세요! 본인 차량이 249에 6046 축하드립니다. 제가 차를 뺐어요! 안 그러면 렌터차가 끊고만 내버렸습니다. 자 249에 6046! 제가 3번 불러서 안 빼면 저 차는 저기 저러분 또 어느 노예가 렌터차가 끌려가 있을 겁니다. 제가 249에 6046! 언제 렌터차 불러갔습니까? 지금 가서 뺐어요!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희들 죄송한데 저쪽분들에게 조금만 불러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들 죄송합니다! 뒤로 부르신 분에게 사진촬영 위혼법 제가 12개의 핸드폰으로 드릴테니까 돌려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분들이 너무나 다행이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분들에게 편성이라나 아니면 사진 퍼지는 영어로 먼저 편인가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저쪽에 약속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5천들입니다. 찍으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앵콜봉 남아있는데 앵콜봉 해볼까요? 말씀 잘하시고 커플 속만 4시간 떨릴 수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저희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유만의 속이 있습니다. 태어난 연세는 제가 지방 사활용 이런 것들 세세하게 동영상 보유 재산 이런 것들 아빠한테 평수 화장실을 두개 다생이 되는 것들 더 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나오죠? 제 끝에 합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아이아이 호영입니다. 봅니다. 이제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시간동안 전화주기를 보냈는데 너무 간단한 사람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위안해요 이런게 있잖아요 지금부터 주의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다이오 다 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맥서 선생님 결경이예요 아 이거 너무 좋네 시민의 상태이시고 고맙습니다 아까랑 한번 장려이시고 고맙습니다 저희 군사대에 왔는데 고맙습니다 넓고 붕도 좋고 고속적인데요 고맙습니다 혹시 그 서울에서 오실 때 여기 군사대 처음이시죠 가고싶은게 있나요? 군사대에서 오고싶은거? 아 지금 되게 많은데 아 그러니깐 여기 그 아들렘이 있어요 아 지금 아들렘이 자 어르신 짱보지만 해주세요 네 다 거짓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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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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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저희들 저희들 많이 고르나 봐요 이렇게 서가야 저희들 좀 네, 고맙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걸 보고 아쉬움이 잘하시네요. 자, 최종 가게에 참석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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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팬들에게 드렸고, 드렸고,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과하고 우리 아이와이 여러분들 사과하고, 학생 여러분들 모두 다 사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습니다.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비와 함께 처리해 주세요. 아악! 여기 뵙겠습니다. 얼굴이 좀 해요, 안 들리더라고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있습니다. 네. 아이와아! 네, 아이와아! 아이와아! 아이와 hence 봐, 여기 있어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이게 동일이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바다올 분에 심하게 꺼내주세요. 아주 잘 늦게 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대회의 학부모에게 축제 기능이 되게 예쁘다거든요. 하나씨는 혹시 내일도 원하셔도 됩니다. 아 내일도 안전하게. 근데 훈련이 이제 지나서 거의 다 지나서. 그러니까 공부는 잠깐 내려오고 싶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해드렸는데요. 멜론 시원님이랑 와인드 분들이 대략습니다. 저희 동생이 없는데 공부 좀 하나도 해주세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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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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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은 그녀를 얻을 했고 정말 일하고 오고 그런 기분이 아니라 모든 장면이 왔는데 되게 실링한 걸 저희가 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학원 고파에서는 진짜 좀 너라고 하는데요. 제가 평생이 있는데 지금 장면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오시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저 열심히 하고 있고 오세요. 밥 안 드셨다고요. 네. 이거 꼭 끝나고 밥 드세요. 밥 쏘시면. 밥 쏘십니까? 쏘세요. 안 쏘세요. 밥 쏘세요. 네. 이걸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밥을. 밥 제가 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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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양이 러스에서 벨터까지 시작하는데. 저희 아빠 어후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거 맞아요. 지금. 정말 여기는 어후 오세요. 네. 책에서는 이니까 책에서는.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시계이신데 지금한테도 아주 후회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행복하죠? 제가 지금 후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5시부터 우리 아이오아이 팬 콘텐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좀 같이 찍은 분을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집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아이가 아이오아이를 3일동안 3일동안 따라다니는 집에서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직도 집으로 보도록 하고 내일 2편 가시죠? 네! 그 친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잠시 모셔서 오늘 여러분들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꼼평 어디 보세요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3일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학교가 인덕대학도 다니고요 지금 학교로서 소원을 안 다니고 있어요 배경 안 안되죠 그 분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사진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찍으면 다시 다니겠대요 인덕대학교 2학년인데 그분이 1학년 때 장학금이 270만원 받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자 다음에 서주셔서 팬이 누구예요? 어? 소린씨 네! 소린씨 여기 제가 아기와 보러 가겠습니다 자 가운데 서주시고 배경으로 어... 사진을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오아이오이 아이가운 미리들도 저를 만나면 될 수 있고 역시 두 분이 다 보셨습니다 자 이 뒤에 분들 그럼 와 이쪽은." 오늘은 job.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분장할께 할께요. SARA NIGBooks IYA 고맙습니다. 갖고 haft중에 출입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어 이제 호주 조아 나중에 내리나서요. 또 내 얼굴에 어 이제 마지막 문의가 됐길래요. 네 이제 마지막 문의로 여러분 진짜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혹시 마지막 문의로 드리나요? 어 여러분 내년 질문이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나오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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